정영진 치유계 매불쇼 자 오늘 3부에서 5만으로 끌어올립니다 오늘 재밌어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지금 바로 옛날이야기 들으러 출발합니다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도박치유센터 강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형이 뭔데 그걸 강사 나가 거기서 도박의 역사를 강의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잘했나봐 내가 일회성으로 아니면 계속 쭉 인터넷 강의를 도박으로 인생 망친 사람 누구 누구 있냐 뭐 이런 것들 주식하죠 네 주식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카지노 좀 홍보하고 있는데 아니 이것도 카지노가 도박하면 인생 망친다는 얘기기 아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도박해서 인생 핀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솔직히 그런 경우가 없어 아니 별로 살지는 않았지만 도박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은 난 한 번도 못 봤어 도박해서? 도박해서 한 번 따가지고 결국에는 끝에 가면 인생 망쳐요 임유한씨 돈 좀 벌지 않아요? 임유한씨? 네 누구? 테란의 임유한? 그 임유한씨가 요즘 카지노로 아 뭐해? 갬블러로 변신했잖아요 아직 몰라 끝까지 봐야 돼 그거 아니 잘 되고 있는 사람을 뭘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봐야 돼 그건 아 뭘 그런 거 포커를 뭐 하나 보구나 선수예요 선수 아 선수가 있어요? 어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도박으로 인생 망친 사람들 한 번 몇 명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왜 그렇게 쳐다봐 알겠습니다 도박으로 아 그 성공한 사람 한 명 있어 정영진? 아니 그 손지창 장모 장모? 그 옛날에 뭐 쬐판 한 번 터졌다고 그래 맞아 미국에서 끝까지 봐야 돼 아 끝까지 봐야 돼? 아니 지금 이 정도 사셨는데 뭘 더 봐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봐야 돼 손지창 장모 뭐 그런 얘기 한 번 있긴 있었는데 아니 그런 걸 보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손지창 장모처럼 될 수 있다 해서 들려드는데 대부분은 다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도박이 중독성이 얼마나 심하냐면 내가 만약 손이 없다 그러면 발로 도박을 하는 게 도박이야 진짜 심각해요 자신의 자녀가 사망해도 거기 가지 않고 도박을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외동딸이 지금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장이 안 가고 거기서 포카판 돌리고 있는 아버지도 많아 많아 중독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를 할 주인공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쉐이크스피어 도스토에프스키 아 도스토에프스키 도스토에프스키의 대표적인 작품은? 제어볼 아니야? 제어볼 옆에서 했잖아 아이 그건 알지 제어볼 그것도 모를 거야 이 새끼야 뭐 임마? 야! 야! 오늘 말해라 진짜 나아래! 도스토에프스키 도스토에프스키 이 새끼야! 참 그거 가지고 우리 옛날에 많이 놀았다 도스토에프스키 팍 차이 코 푼 새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도스토에프스키가 굉장히 가정사가 어두웠어요 아버지가 의사긴 의사였는데 약간 사이코 의사였어 뭐냐면 일단 아버지부터 도박 중독이었어 치료비 받은 걸로 다 투전판에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집착이 있었냐면 가난도 전염된다고 생각했어 아버지 의사가 가난이 전염된다고 가난도 질병이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돈이 없어 보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하고 다녔어 아버지가 그걸 보고 도스토에프스키가 잘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정 그러니까 아버지도 도박을 하니까 아들도 슬슬 도박을 했겠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가 20대 초반 때 노동자 농민운동을 했어 가난이 전염이 아니고 도박이 전염이구만 둘 다 전염이 된 거야 지금 도스토에프스키 자세자를 보면 아버지가 한 번도 우리 가족에게 돈 한 푼도 갖다 준 기억이 없다 최악이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혈기왕성은 20대 초반 때 노동자 농민 또 해방운동을 했어 도스토에프스키가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이 농로해방운동을 당시 러시아에서 했으면 기껏해 한 5, 6개월 정도 징역살다가 나오는 거였는데 도스토에프스키한테는 사형선고가 내려졌어 깜짝 놀란 거야 도스토에프스키가 나 죽는 거냐고 그래서 시베리아로 끌려와서 실제로 사형집행순단까지 온 거야 눈 안대가리기 하고 뒤에 묶여서 말뚝 위에 묶여서 집중 딱 그 순간 갔어 여기까지 갔어 그런데 총 들고 발포한 순간 잠깐 누가 달려와요 황제 폐하가 사면복권해 주셨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쇼한 거예요 황제가 이걸 대대적으로 러시아에서 홍보를 한 거지 그때 러시아 황제가 니콜라이 1세라는 황제였는데 봐라 나는 이렇게 자비로운 황제다 사형수도 나는 저렇게 사면복권을 시켜준다 처음부터 쇼였어요 근데 그건 자기한테는 쇼이겠지만 도스토에프스키한테는 멘붕이지 나중에 자기 자사선을 보면 이런 말이더라고 딱 묶여서 총 들어 집중 하는 순간 나에게 5분만 더 있다면 살 수 있는 순간 5분만 더 있다면 그 1초를 100년 같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얘가 여기 충격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웃겨 말도 안 돼 야 이게 너무 말도 안 돼 아니 여기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글쓰는 그 자기가 얘기한 거라니까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5분만 주어지면 1초를 내 100년처럼 쓸 사람이 그래 도박을 하고 앉았다고요 그러니까 100년도 1분처럼 느껴져 도박하면 아유 이놈의 스키야 이놈의 스키야 도스토프 스키야 글 좀 쓴다고 이놈의 스키야 진짜 아이고 근데 이제 도박에 완전 중독이 된 거예요 도스토프 스키야 근데 도박할 돈이 없잖아 응 그래서 뭘 했냐면 여기저기 출판사에게 다 원고 계약을 한 거예요 원고를 받아 미리 끌어쓴다고 미리 땡겼구나 원고를 끌어쓴 거를 가지고 다 도박에 쓰던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그래 지금 응? 여기 저기 출판사에 다 계약을 해가지고 선 인쇄 받아가지고 연락을 안 해네가 와 도스토프 스키까지 올랐습니다 반영까지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쓰는데 도스토프 스키 죄화벌 같은 소설 보면은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문장이 길어 아 그래 보통 어떤 거 보면 한 문장이 한 페이지 반이야 아유 왜 그러냐면 당시 러시아에서 원고료는 글자 수대로 줬거든 아 그랬어? 그래서 계속 쓰는 걸 길게 길게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빨리 글을 써야 되겠다 해서 속기사를 고용을 했어 와 글 하나가 다 돈이니까 그래서 안나라는 20대 초반에 속기사를 고용을 했어요 빨리 쓰라고 자기는 불러주는 거예요 그때 주인공이 거기서 길거리 가다가 총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 안나는 계속 빨리 쓰는 거예요 속기사 다 돈이야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히트작이 뭐냐면 도박꾼이라는 책이에요 갬블러라는 책이 잘 팔렸어 잘 팔리고 안나야 빨리 써라 빨리 써라 계속 써요 원고를 받은 거는 가시께서 도박판을 써버리고 근데 정말 안나라는 여인을 잘 만났어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네 오 그랬어? 나이 차이가 25살이에요 와 근데 갬블러라는 책을 쓸 때부터 알아봤잖아요 얘가 남편이 도박꾼이라는 걸 처음부터 안 말렸어요 안나 빨리 돈 내라고 원고를 들어온 거 안다고 빨리 돈 내놔 보통 부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더 도박하면 이혼도장 찍는다 근데 다 줘요 하고 오시라고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도 아니고 3주치 도박을 한 다음에 그러면 또 3주치 원고를 쓰면 될 것이다 안나와 도스토피스키거든요 와 참 안나는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나가 갖고 있던 귀금속 귀걸이 목걸이 다 팔아가지고 도스토피스키의 도박 자금을 대줘요 그리고 여보 도박하고 오세요 안나가 쓴 글을 보면 이게 있어요 도박은 내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병이다 내가 우리 남편 병을 고쳐주겠다 이런 말을 썼어 그리고 도스토피스키은 안나가 판 폐물 가지고 도박하고 다 날리고 또 돈 달라고 집에 편지를 보내 그 편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영진씨도 동강하겠지만 첫 마디가 항상 이거야 미안해 여보 이거로 시작하면 100% 안 좋은 내용이야 미안해 여보 또 날렸어 아이고 또 기어 근데 단 한 번도 도박을 끊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혹시 여보 챙겨놓은 돈이냐고 아이고 또 어떻게 돈 마련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쓴 책이 죄와 벌이에요 도박 자금 만들려고 거기 보면 이 주인공이 자기 갖고 있던 물건을 전당포에 맡기는 그 심정이 나와있거든 자기 얘기야 이거 도박빚 값 풀려고 쓴 책이 죄와 벌인데 이거를 한 10몇 년 했어요 안나가 어떻게 쓴 돈 마련해가지고 도스토피스톤 도박금 마련해주고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아들내미가 나갔었는데 이거 팔면은 우리 굶어 죽는 거예요 여보 이거 솔직히 얘기했대요 이거 마지막 돈인데 더 이상 난 팔 게 없다 이거 팔면은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아들이랑 나랑 굶어 죽고 당신도 더 이상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드릴까요? 달라고! 그래서 그 돈까지 마지막에 날려먹어요 애가 굶어 두 달을 거기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도스토피스토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무릎 꿇었대요 안나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여보 우리 세 가족 다 살기 위해서는 재정권을 나한테 주시라고 내가 그러면 돈 다 벌겠다고 그래서 재정권을 그때 안나가 가져가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아예 자기가 출판사를 차려 안나가 여보 더 이상 출판사한테 굽싱굽싱거리지 말고 내가 출판을 해주겠다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해 처음으로 도스토피스토가 그렇게 큰 작품들을 썼는데 처음으로 그때 2층집을 하나 마련을 했대요 그 집에서 쓴 작품이 도스토피스토의 마지막 작품 카라마저프의 형제들이에요 그거 쓰고 한 달 후에 죽어요 근데 이 도스토피스토가 죽은 다음에 안나가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충분히 재혼 가능해 근데 재혼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 남편 명예 지켜준다고 와 대단한 여성이다 진짜 자기 남편 작품들을 그 집에 2층 양옥에 다 전시해서 도스토피스키 문학 전시관을 만들어요 진짜 존경했나 보다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 문학센터를 관리를 해요 이건 뭐 도박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자를 잘 만나자는 얘기가 결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야 말해 도박하려면 결혼 잘해 결혼 잘해야 된다는 거를 안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잘못한 결혼이야 아니 어차피 둘 다 잘 됐잖아 지금 아니 근데 그 도스토피는 뭐 새끼야 아니 그렇게 매번 도박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썼을까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 카라마저프 형제들 맨 마지막에 썼던 거 있잖아요 그건 나도 다 못 읽어 너무 문장이 길어 글자가 많을수록 원고리가 더 많이 나오니까 괜히 그 작품성도 없는데 그 작품성 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솔직히 안나 때문에 귀에 빛을 본 거예요 읽어 봤어요? 아니 난 이제 그 카라마저프는 나도 이제 조금 앞에 읽다 말았고 별로지 작품 작품성 없는데 그 정도로 뭐 오랜 기간을 이렇게 뭐 살아남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분명히 이제 그 젊었을 때 아주 그 극단적인 경험 뭐 이런 것들이 혹은 뭐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어떤 좀 안 좋았던 이런 기억들이 결국은 문호를 만드는 것 같아요 대문호를 보통은 어렸을 때 뭐 일찍 누가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글을 잘 쓰죠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했던 경험을 통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안나가 쓴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특히 사형 직전 죽음까지 간 사람도 그걸 극복한 사람도 도박은 극복을 못했다 그만큼 안 좋은 것 그러니까 병이다라고 썼어요 병이다 자 이제 러시아 얘기했으니까 조선 후기 최악의 도박군 김용환이란 인물 얘기할게요 조선에 무슨 도박이 있었어 그때도 도박? 이해한 뭐 투전 투전은 뭐야 동전 투전 어 거기 있어 조선 굉장히 도박이 심한 나라였어요 오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도 처음에 10대 때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네 도박도 하셨어요 아 그런 얘기를 왜 해 아 이거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하고 아 진짜 자 자 김용환이라고 어 김용환 얘기만 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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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환이라고 조선 후기 1887년에 태어났으니까 고정 때 태어났어요 그이? 그러니까 의성 김씨 종가택 아들이야 음 재산을 모두 관리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도박에 빠졌어 어 안동에 있던 그 종가택 재산 땅 논 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도박판에 다 날려버려요 아 심지어 다른 친척들이 와가지고 야 용환이가 그 우리 큰아버지 할아버지가 남긴 산 팔았대 이건 팔면 안 돼 미친놈아 그래서 김용환이 판 산 있잖아 그걸 종가택 식구들이 다 돈 모아서 또 사요 아 그래 사서 다시 김용환한테 던져줘 야 이 새끼야 이건 팔면 안 돼 이거 할아버지가 물려준다 야 인마 종손이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네 몰랐습니다 야 새끼야 너 이거 팔면 안 돼 아유 죄송합니다 야 새끼야 근데 그 다음 날 가서 또 이거 팔아서 또 도박을 해 또 해 또 돈 다 날려 어느 수준이냐면 외동딸이 한 명 있었어요 외동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데 김용환이라는 이 친구가 돈을 도박에 다 날려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그 사돈댁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돈을 준 거야 야 너 빈손으로 오기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장롱 사오라고 음 이걸 또 김용환이 봤네 야 이 돈 뭐야 이거 저기 시아버지 될 사람이 이거 가지고 장롱 사오라고 준 돈입니다 이제 내려놔 갖고 가서 또 도박판을 다 날려버려요 특징이 있었어 김용환이요 뭐가 있냐면 도박판 끝날 때쯤에 계속 잃다가 마지막 판에 모든 판돈을 다 올인을 해요 빡 그리고 다 잃어 아이고 잃어요 아 이 돈이 다 어디 갔을까 누가 따는 거야 예? 누가 땄어 도박판에 있던 누군가 땄겠죠 따는 사람이 있네 거봐 있어 있어 그런 사람들 찾아봐 찾아갔어 어 찾아갔더니 어 이 돈이 다 만주의 독립군한테 들어간 거야 독립군한테 들어갔어? 네 김용환은 독립투사네 자기가 이 일부러 져준 거구나 일부러 져어요 우와 천석군이었어 이 반전이네 이 종가댁 종손이 한 지금 돈으로 시가 200억 원의 산과 임야가 있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이분이거든요 우와 이걸 팔아가지고 만주의 독립군한테 보내면 일제한테 걸리잖아 그래서 일부러 도박판을 버려가지고 져준 거예요 우와 이거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같이 있던 도박을 했던 그런 노름꾼들이 일부 따가지고 와 반전이네 다 만주에 송금을 한 거예요 이걸요 와 싹 다 팔았어 막판에는 정말 알거지가 됐어요 우와 이거 반전이네 그래서 어쨌든 해방이 됐어요 45년에 4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김용환 해방 보고 돌아가셨구나 해방 보고 그때 만주에서 독립투사들이 다 돌아왔어요 죽기 직전에 김용환 선생이 찾아가가지고 동지 이제 해방도 됐는데 당신이 판 돈 가지고 우리가 자금을 운영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려도 되지 않냐 해요 병사에 김용환 선생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한 판 더 해 왜 이렇게 흐물게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중독될 수 있으니까 원래는 원래는 독립운동으로 근데 하다보니까 너무 재밌거든 중독이 되어 한 판 더 해 아 죄송합니다 그때 김용환 선생이 옆에 만주 동지들이 왔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박에 용환이 이제 해방도 됐는데 당신이 보내준 돈 가지고 우리가 독립활동했다는 건 세상에 알릴 수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김용환 선생의 유언이 이거였어요 선비로서 할 일을 했다 세상에 알리지 마라 와 미친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미쳐 외동 딸은 평생 아버지 원망하고 살았어요 진짜 알거지로 살았어요 그렇겠죠 그렇지 원래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원망해 근데 같이 독립운동했던 만주투사들이 이 꼴을 못 보게 했는 거야 아 알리고 싶은 거야 김용환은 조선 최악의 노름꾼으로 기록이 된 거잖아 아 그렇지 안되겠다 그래서 밝혀요 세상에 우리가 만주에서 독립운동 했던 거는 김용환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 준 돈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1995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정해서 이 건국훈장을 아 독립운동을 인정을 그때 해요? 그때 와 너무 늦게 했다 야 이거 왜 용어로 안 만들어 자자 그때 평생 아버지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던 딸이 그때서야 김대중 정부가 이제 그 건국훈장을 준 다음에 그때서야 딸도 알았어 그 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딸이 따님이 오늘에야 알고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금 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 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장농값 그것 빠져 바치셨구나 그럼은 그렇지 우리 아버지 그럼은 그렇지 이게 우리 아버지지 아 그걸 또 따님이 인정을 하네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자기 일이 되면 그러니까 와 이거 왜 소름이 이거를 영화를 안 만든다고 영화해 또 뭐하냐 충무로 아니 그러니까 요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한 드라마가 된 건 있어 뭐야 미스터 선샤인의 변요한 있잖아요 네 변요한이 정말 갓붓집 아들 나오면서 맨날 한량처럼 지내면서 독립자금 대장 약간 변요시킨 모티브는 있지만 영원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숨겨진 위인 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오늘 김용환이야 전재산을 자기는 난 노름꾼으로 역사에 남겨 나마다 좋다 와 난 전재산 다 파쳐가지고 이게 선비의 도리다 라고 자기 딸까지 희생한 김용환 선생을 오늘 기억합니다 아 김용환 선생님 저 정말 엄청 욕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반전이 있었습니다 몰랐어 김용환 선생님 뭘로 해야 되나 제목을 뭐 이미 빠진 것 나왔고 위인 위인 도박 중독 김용환 선생 위인 도박 중독 김용환 선생 하여간 오늘은 여러분들 김용환 선생님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이거 정말 반전입니다 소름입니다 이렇게 숨은 위인들이 은근히 많아요 알고 보면 신종환도 독립운동 했던 건 아니겠지 나 갈래 어디 독립운동을 해 아닌가 바이바이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어 먹 iPhones 계 Dah 오 pumps 악 너 너 어 너 너 그러신 너 environ 하면 gus ormuş